내 생활에서 어디까지 죄가 없는 거룩함에 올라가느냐 다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일 불행한 게 민간이 나는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을 것이다 믿는 거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누구야 누구에게도 없는 거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민간이 속된 가치 내 욕심을 세우려고 하는 가치 소유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벗어나서 좀 더 가치 있는 생활하고 그 가치 있는 생활이 더 좀 더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세속적인 것을 벗어났구나 인정해 줄 만큼 거룩함을 찾는 거 그럴 것 같아요 서요 지구의 Jabe At Levit 아아이 공금이 확률하고 있는 건 아이콘 이어가게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